안녕하세요 바라입니다 안녕하세요 바라입니다 오늘은 6월 12일 5시 37분입니다 저는 편의점에 출근을 했고요 오늘 해볼 것은 송풍기를 사용해서 DJI 미니3 프로 바람쐬기를 얼마나 버티는지 수치상 제대로 알기 위해서 풍속계도 가져왔습니다 오늘 실험도 잘 봐주시고요 DJI 미니3 프로 더 이상 궁금한 게 없을 때까지 1일 1영상 계속하고 있으니까 지켜봐 주십시오 쭉 1,2,3 1,2,3 네 이렇게 준비가 됐습니다 6시에 저희가 가게 문을 였거든요 6시 전에 빠르게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손님 오시기 전에요 장애물 회피 동작은 정지로 해놨습니다 보퍼트 5호구니까 초속 10m까지 버틸 수 있다고 했거든요 초속 10m면 정말 저하고 한 뺨 정도 됐을 때 8까지 나오거든요 여기에서 한번 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쏘는 거죠 한 이 정도 8까지 나옵니다 초속 8까지 나오는데 강풍 주위가 안 떴어요 강풍 주위가 뜨려면은 좀 바람이 왔다 왔다 해야 되는지 위에서 한번 쏴보고 아래에서 한번 쏴보겠습니다 쭉쭉쭉 끝났어 dignity »!!«!!»!!»!! ce ء 대박 딱 이 위치거든요 초속 8 이상이에요 이걸로 증명됐죠 충분히 바람을 잘 버팁니다 초속 8이지만 초속 8이라는 게 어떤 느낌이냐면 이거 제가 말리려고 가져온 앞치마에 젖은 거예요 아 시원해 아무튼 엄청난 속도라는 거죠 풍속 초속 8 이상에서도 충분히 버티고요 무엇보다 강풍주의가 안 떴다는 게 중요해요 강풍주의가 안 떴다는 거는 하늘에서 진짜 무슨 일이 생기는 거야 강풍주의가 뜨는 건 아무튼 드론을 날리면서 저는 미니토를 1년 이상 날리면서 산에서 주로 날렸습니다 한 번도 강풍주의가 뜨긴 했지만 강풍 때문에 조종이 불가하거나 떠밀려 내려가거나 그런 적은 없어요 미니2보다 미니3가 풍속의 바람 저항력이 더 좋으니까 아마도 웬만한 태풍이 오는 날씨 아니면 굉장히 안 좋은 날씨 하지 않는 한 그런 일은 없을까요? 어서 오세요 아무튼 오늘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미니3 프로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나 물어보실 거 실험할 거 있으면 저에게 물어보시면 제가 대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니3 프로에 관심이 있거나 미니3 프로를 구입하셨다면 제 채널을 한번 구독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사진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사진은 내가 워낙 사진을 안 사용해가지고 전 사용하면 인터벌 타이머 요구만 사용해요 그래가지고 찍어놓고 이렇게 이동하면서 찍히는 거 뭐 이 정도? 저는 카메라를 거의 안 사용했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이게 아니겠죠? 그만 밑에 보면 사진 8 형식 있잖아요 JPEG가 압축률이 좋은 그런 거고요 여기 로우 파일이라고 이게 전문가들이 많이 쓰는 거예요 대신에 이거는 9999 이상 거의 무제한으로 찍을 수 있다고 나오지만 이거는 590개 정도를 찍을 수 있다고 나오죠 그만큼 용량이 큰 거죠 A풀을 반 셔터로 하면 이렇게 잡습니다 지금 앞에다 초점을 맞추면은 뒤에가 좀 뿌해졌죠 사실상 이거는 여기 매뉴얼 모드로 가셔가지고 이걸 만질 수 있는 사람들이 하셔야지 맞을 것 같긴 해요 ISO가 높을수록 밝아지고요 셔터 스피드가 빠를수록 빛을 적게 받죠 대신에 빨리 움직이는 거를 포착하기 좋죠 48MP는 저장 공간이 확 줄어들죠 그만큼 용량이 큰 사진이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 로우까지 간다면은 1000장밖에 못 찍어요 저장되는데도 되게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48MP로 찍은 JPEG 화일을 계속 확대해봤습니다 정말 크게 확대해도 깨지지가 않더라고요 차이가 엄청 크죠 로우파이라고 비교하면은 거의 6배 정도의 용량 차이가 납니다 이거는 후보종 하시는 분 아니라면은 그냥 JPEG 쓰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